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금융 지지입니다. 우리금융 지지는 지금 원래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큰 사업이 우리은행하고 우리카드 그리고 종합금융업인 우리종합금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캐피탈도 안쪽에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체크를 하시고요. 지금 대출 성장 부분하고 작년에 또 대선충당금 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비용성 예금 증대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이익 증가 중이고 또 하나 비이자 부분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나쁘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서 제가 오늘 맞춰서 갖고 온 거고 또 하나는 2021년 증가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증권사 인수설이 좀 있습니다. 이거는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. 솔직히 결정나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. 지금 현재 가격대로 보시면 오늘 100원 빠진 1만 700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을 1만 500원까지 보시고요. 1차 목표가를 윗방향으로 갔을 때 저항대가 눈에 딱 보입니다. 그래서 1만 2천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하단에 9,69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지수가 답답하거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금융 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